오늘 제가 땅굴 팔 겁니다 저번에 제가 함정 만든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땅굴 앞으로 윽박이가 여기에다가도 이런데도 땅굴을 파서 들어가서 잘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하는지 몰라요 한번 파볼게요 사막이 아닙니다 손 안 시려요 괜찮아요 장갑 끼고 일하면 불편해서 실어요 제가 제가 지금 위에 높이가 이래요 엄청 높죠? 다리를 넣어볼게요 벌써 여기야 여기까지 좋아 흙에서 똥냄새 하는데? 보이죠? 열심히 해서 신기한 방송 할게요 온니 힘으로만 흙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져요 자꾸 손 맞았어 피난다 진짜 피난다 3 2 1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빨기뻔애서 피난아 엄마라아 자 갈게요 안정하게 해야 되니까 머리빼고 팔 들어가는 데 다만 다 팔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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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러분 도구 가지고 와서 도구 긴걸로 쑥쑥 집어넣어서 타면은 이제 완성시킬 것 같습니다 천물점 가서 기다란 곡괭이 하나만 사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아니 왜 내 텐트가 여기 버려져 있냐 내 거 아니야? 아 팬티 말고 텐트 아 우리 집은 쫙쫙에 있는데 왜 이게 여기까지 왔냐? 야 누구 있어요? 내 거거든요 이거? 바람이 날라왔나봐 아 이거 진짜 내 거거든요? 아 이게 뭐야? 아 뭐 아니 뭐 발 달렸냐? 오 집 나간 놈 잡아갔어요 자 이제 윽박이 땅 파는 거 계속 팔게요 어 꺼진다 팠어 윽박이 내 자연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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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좋아요 이제 여기서 윽박이가 먹방을 한 번 진행할게요 근데 왜 내가 1등 신랑감이지? 1등 사위감에다가? 야! 개수님 소파를 만나냐라! 누가 그러냐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충 하면 돼? 고기는 여기다 올려놓고 자 여러분 윽박이 잘 먹겠습니다 가벌증은 다 익었어요 다른 거는 아직 안 익었어요 이거 집에 가서 방송 끄고 먹을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윽박이가 들어가볼게요 나 어딘지 찾아보세요? 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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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자 윽박이 다리 들어갑니다 이쪽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 누워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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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육박이의 수확 이야 고파이 고파이